안녕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쉬는 날 인사동 나들이에 나선 시몬과 마우라 아 이분은 얼마전에 한국에 오신 마우라의 어머님이십니다 인사동에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마우라 모녀 그런데 시몬 억지로 나온거 아니죠? 마우라는 이미 다른데 정신이 팔리고 스트레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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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 홀 스타트 64 원 룩에 띠 어메이징 코리아 나 나 좋아해요 어 근데 시몬 어디갔죠? 아니 그사이에 이태원 갔나? 롤링 롤링 드디어 인사동의 명물 꿀타래 완성 그 맛은 어떨까요? 음 맛있어 가만히 לב 초든지 स롱 아 시몬 이거 진짜 꿀 맞아요 강아지 딸치 그리고 와 아프리오 kü estou 11-11 1 존재 왠만하면 좀 한입 먹지? 아이고 진짜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아 방금 보셨나요 시몬 입꼬리 올라간 거? 열혈 팬 덕분에 시몬 기분도 업 시몬의 팬서비스는 유명하다죠 시몬이 유명하긴 한가봐요 1미터를 못가대요 1미터를 기분좋아진 시몬 인사동 100배 즐기기에 나섰는데요 자 완성작이 기대됩니다 이야 어머니 정말 닮으셨네요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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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시몬 뭐해요? 아유 왜 그렇게 심각한가 했네 당당히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마무라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맙습니다. 엄청, 엄청 고맙습니다. 그럼 마우라가 더 신나셨네요. 마우라의 안녕하십시오. 다른 것들, 언제? 엄마가 더 신나셨네요. 이탈리아에서도 배구 선수였던 마우라. 시몬과도 그때 만났는데요. 하지만 지난해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. 그때 한국에 있던 시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. 시몬과bung입니다. 시몬과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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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라에게 한국은 새로운 기회인거죠. 이분은 쿠바에서 온 배구선수 산체스의 부인이십니다. 시몬과는 쿠바에서부터 절친한 사이라죠. 오늘은 마오라가 이탈리아 정통 라자니아를 직접 만든다는데요.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. 무뚝뚝한 시몬도 마오라가 요리할 땐 고분고분해진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시몬에게 한술 가르쳐주려는 마오라. 자 시몬 스파이크하는 힘으로 밀어봐요 좀 세게. 이번엔 영시원치 람네.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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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자식을 넣으러? 쭉하신무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가. 깊이에게 만들었어? 그런데 저한테는요 나는 물론 인화사 같으러 그리고 또는 sixty 그가 우리에 대해 이스 Gadget 나는 룰윙되봐 그가 그가 말하는 거 잘한다 별것도 아닌데 두사람 화해 좀 해요 카메라 들이대니까 갑자기 자상해지네요 자 드디어 완성된 라자니아 저도 라자니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 안녕하세요 와 마오라 한국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세시간동안 라자니아 만들고 웬 김밥을 시켰대요 사실 라자니아는 시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아이고 시문 여자친구 잘 돋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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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연말의 경기 스케줄은 더 빡빡한데요 그래서인지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색은 안하지만 저번에도 어머니가 잠깐 가셨을 때 약간 시합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가족을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늘 긴장되는 1위팀과의 경기 게다가 2014년 마지막 홈경기라서 관중석도 초만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라이벌 레오 과연 어떤 팀이 계속해서 연승을 질주할 수 있을까요 현재 5위연승의 5개전승렘구와 3위연승의 삼성화제의 만남 그럼 이 두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첫 번째 서브부터 선곡 느낌 좋고요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역시 천하의 라이벌 이렇게 두팀은 안되네요 그렇죠 아 아 아 아 자 다시 한번 시몬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서브 실수 시몬이 흔들립니다 자 이제 어머니와 여친구는 한국에 없습니다 네 예 아 시몬의 서브 시몬의 서브 아 좋잖아요 넘기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아 서브 이번에는 이거 서브 컨디션이 또 갑자기 골 떨어진 거예요 아 아 아 아 자 이제 레오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거든요 자 자 이렇게 되면 20대 10이 됐어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말 거야 시몬 자신 없어졌어 다음 세트 또 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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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스코어 1대2 뒤처진 시몬의 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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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토록 이기고 싶은 경기에서 시몬은 패배하고 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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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컸던 걸까요 경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몬 아 아 나오니 아 아 아 아 시몬에게 닥친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요?